또 튕겨? 한 번만 더 믿는다 내가 왔다 어 표 좀 쎄졌네 아 스킬 했고 있는데 때린다고? 너무하네 진짜로 안 돼 우리 팀 어 W쿨 왜 이렇게 길어 원래 된다 뭐 뭐라고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셋 안 돼 아 아 나이스 흠, 이거 버그네 쿨타임 왜이렇게 짧아? 플래시 플래시 흠 아니 플래시가 있다고? 궁운 궁운 뭐야 도망갔네 이미 얘 뭐냐?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단 말이다 내가 나 Q 안썼으면 자반 하아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맞겠지? 와우 할게 나 순간 빼는 줄 알았다 뭐야 이거 이 캐릭 뭐임? 개꿀잼이네 왜 예 으윽 왜 1-2-2-3-5-4-3-0 쪼라쭈? 아 이게 안맞는다고? 나 왜 이렇게 체력이 안 차는거 같냐 근데? 두 회구도 안 가져올나?